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니까 공익 제보를 하려다가도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물론 중대 범죄에 가담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폭로를 한다면 이를 공익 제보나 내부 고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도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의 부졸이나 불법 행위를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런 공익 신고의 중요성보다는 범행 선상에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리적인 판단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이들을 보호할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규정이 없습니까? 네, 지난 2019년에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강아지를 대규모로 안락사시켜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안락사를 지시하고 주도한 박소연 당시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동참했던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이런 사건이 드러난 점을 인정하고 면책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면책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면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이다 보니까 판사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뭐 사회 정의와 공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이런 공익신고에 대한 면책 규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김보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보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ikence 범행